특정 음식에는 휴식을 촉진하고 불면증을 줄이며 수면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천연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기 전 먹으면 꿀잠을 유발하는 식품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체리 체리는 수면 각성 주기를 조절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천연 공급원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타르트 체리 주스를 섭취하면 멜라토닌 수치가 증가하고 수면 시간과 수면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번 우유 우유에는 아미노산, 트리프토판이 함유되어 있는데, 트리프토판은 세로토닌으로 전환된 다음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수면 조절에 도움을 준다. 또한 잠자리에 들기 전 따뜻한 우유 한 잔의 심리적 편안함은 긴장을 풀고 잠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번 견과류 아몬드, 호두 등 견과류에는 멜라토닌, 마그네슘, 건강한 지방이 풍부합니다. 마그네슘은 이완을 촉진하고 불면증을 줄이는 역할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호두에는 트리프토판이 함유되어 있어 신체의 멜라토닌과 세로토닌 생산을 향상시킵니다.